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었는데 간밤에 또 그렉시트 우려가 크게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 일제히 밀려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어요. 앞으로도 글로벌 증시에 독이 될지 그리스 이슈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오늘도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핵심은 한 가지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 문제 별거 아니다. 레벨로 봤을 때도 별거 아니고 과거와 같은 그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로 결제 시스템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로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로는 매일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결제할 만한 그러한 모든 돈들을 일정한 시간에 모두 일정하게 결제를 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가 만약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속된 말로 배째라 해버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과연 그리스와 독일이 어떤 합의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잡음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대비해서 낮은 거지만 분명히 저점 대비해서는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6%대에 머물던 그리스 부채 금리가 어느새 10%대까지 올라왔고요. 이 레벨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싸움이긴 하지만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각국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리스와 워낙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과거의 유럽에 배부른 돼지들이라고 불렀던 국가들 사이에도 엄청난 격차, 각국 내에서도 엄청난 격차, 또 신용도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것은 전체적인 레벨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레벨별로 지금 워낙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에 확실하게 해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금융시장의 영향, 특히 상단을 제약하는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하나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렉시트 우려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희가 매일같이 언급했던 게 바로 유가지 않습니까? 이제 유가 측에서는 좀 걱정을 덜어두려는 것인지 반등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회복세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경계에 경제가 좋아지면 유가의 레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저는 한 30달러 수준까지 급전직하했다가 빠르게 반등을 해서 40달러, 50달러 사이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달러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에 머물고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석유 생산국, 석유 생산 기구들의 평균 비용인데 이 평균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오펙의 평균 비용이 30달러에서 40달러 사이. 그다음에 넌오펙 국가들의 평균이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정도거든요. 그럼 아마 이 정도 영역 사이에서 머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국가들은 추가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생산해내고 싶거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처럼 석유에 목매달고 있는 국가들은 유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더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많은 돈을 남기고 싶을 거고요. 이란을 비롯한 일부 중동 국가들도 오펙과 달리 움직이고 싶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많은 석유 쪽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망할 뻔했던 이런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은 쉽게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단은 60달러 아래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단도 최근에 저점이었던 40달러 중반대에서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영역대에서 아마 춤을 출 것이다. 그러면 저점은 꾸준히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쉽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글로벌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유가는 또 급전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레벨은 이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유가와 시추공 동향을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이쪽에 투자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쉽게 거두어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 전환하는 것, 유가의 상승 추세 전환, 공급의 축소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한계 기업들의 적자 생존 과정,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고 체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죽어버리는 그런 과정에 곧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규주를 사야 되느냐라는 분석은 가장 세상에서 멍청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추세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정규주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유가의 레벨이 무엇을 이끌어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과거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전체적인 지표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CPI보다 PPI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격차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기업 마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의 마진이 좋아지니까 실제로 기업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에 연동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석유학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그 기업을 사야 하는 것이지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규주나 석유학주를 사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품별로 아마 굉장히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로테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종목권들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옆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좋아지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국민들의 소득이 좋아지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또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 연동할 수 있는 종목권들이 당연히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빠진 낙폭과 대주들이 유가의 반등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지만 유가가 여전히 박스권이구나, 주체적으로 돌아서지 못했구나가 확인이 되는 순간 그들 종목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종목의 특징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역시 미국 소비와 연동돼 있는 종목, 마진이 좋아지는 종목.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의 강한 키워드죠. 바로 유가와 그렉시트 우려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코스닥 지수와 독일의 닥스 지수는 모두 다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6년 내 최고치에서 그리고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모두 다 일제히 밀려나고 있는데요. 이들 지수들의 공통점과 또 시사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통점은 단기 과열이고요. 차이점은 하나는 펀더멘탈을 동반하고 있고 하나는 동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나 코스닥 모두 단기 과열은 맞았고요.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닥스 지수, 닥스의 30종목 중에서 자동차 종목이나 자동차 부품주나 인피니온 같은 반도체도 자동차용 반도체가 최근에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정말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동반하면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속도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스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형주,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PBR 프리미엄이 평균을 과도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속도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이었고요. 그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펀더멘탈이 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주보다 낮습니다. 지금 이익수정 비율을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인데요. 그나마 대형주보다 코스닥이 덜 마이너스입니다. 핵심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익을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이익의 레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정하고 있는 이익은 전혀 맞지 않다. 가면 갈수록 하향되고 있다는 건데 대형주보다는 그나마 덜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진도찐인데 둘 중에 비교해 보니까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낮다는 거지 코스닥이 정말 좋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게임주도 좋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핵심은 뭐냐. 이들 종목의 실적의 성장성이 매 분기마다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프라이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흔들,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계속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은 어저께 이미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신용장고, 즉 빚 내서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의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해 시가총액만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7대 1, 8대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신용장고, 돈을 빌린 금액은 코스닥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8, 1 비율인데 실제로 돈을 빌린 비율은 이쪽이 더 높다, 1이 더 높다는 거죠. 그만큼 단기적인 수급적인 과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어저처럼 빠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단기 과열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 그다음에 정책적인 우려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 실적의 톤오라운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실적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언급드려왔죠. 반도체 장비 쪽 종목, 반도체 재료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처럼 확실하게 턴우라운드를 보일 만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만 반영한 종목군들이 많다는 점. 대표적으로 기대감을 반영한 종목이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IT 부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종료해 보겠습니다. 주가나 실적 부담, 또 신용 잔고 부담까지 코스닥이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잘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언급이 됐습니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체크는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또 게임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가진 분들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릴게요. 오늘짱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